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. 태국에서 저희 첫번째 솔로 앨범 디자이너 그리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8월 15일 쇼피를 통해서 태국 팬분들과 함께 영상통화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. 태국 팬분들을 곧 만날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 설레는데 빨리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15일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 태국 팬분들 여러분 고고맙습니다. 안녕